그럼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히어로즈와 코멘트, 슈퍼맨이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댓글 부대원이 작성한 코멘트들을 찾아봐라. 몇 개를 작성했는지 그걸 했었잖아요. 그때 필터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필터말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파인더를 이용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결 더? 한결. 많이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거. 히어로즈 필터. 이거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커멘트 커멘트 퍼 라이터 해서 여기 첫 번째 먼저 필터 한번 쓰고 그리고 두 번째 필터 한번 썼죠.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물론 필터도 써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에 것을 필터 대신에 파인더를 이용해서 한번 구성해봅시다. 뭐라는 것이 이번 연습입니다. 간단하죠? 필터를 파인더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없애되니까 채워버리고 얘를 없애야 됩니다. 왜 없애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똑같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라산, 아름다운 돌장길. 4, 4. 그죠? 두 개를 다 찾아냈습니다.